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재산을 모으는데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또다시 부자 정세를 들고 나오는 집권 여당이 6개월 만에 다시 1주택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거두어 드리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를 갖고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늘려가는 식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보통 사람들의 재산 정식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의 차익의 40%씩 그러니까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입니다. 80%의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조치도 6개월 전에 거주요건을 부과해서 거주기간에 대해서 최대 40%를 공제해 주고 또 보유기간에 대해서 최대 40%를 공제해 주는 이런 분할된 제도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보유 혜택을 이제 양도 차익별로 차등화해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 하나를 갖고 10년 이상 정도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크면 양도 차익이 크면 정부가 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숟가락을 얻는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가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뜯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보유 연수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해서 10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로 낮추고 10억 원을 초과해서 20억 원을 초과해서 20%로 낮추고 2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 정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한을 했습니다. 여당이 양도 소득세에 손을 댄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약탈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금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추세는 직권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현재 보유세도 올렸고 취득세도 올렸고 양도세도 모두 다 올렸습니다. 이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는 것은 같은 평수의 집이라 하더라도 이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악법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세금 더 내지 않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해서 살아라는 거죠. 계속 살면 세금으로 뜯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서서 죽어 이전의 자유 문제까지 침해하는 그런 종류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투기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일가구 주택 하나를 가지고 10년 이상 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양도세를 그냥 때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도 반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때리면 박수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도 자기한테 부면항이 돼서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안대로 하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은 양도시 부담이 한 두 배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거 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이죠. 여당이 이처럼 조세 원칙에 역행하는 그런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과세 기준을 높여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안하고 또 부자 감세라는 지지층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를 높이게 되면 결국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되죠. 양도세 폭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거래가 극감이 되는 것이죠. 경제운용의 기본 원칙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기본 원칙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로 활성화된다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라의 경제문제의 근원은 모든 경제문제를 정치원리로 풀려고 하는 것이 비극의 시발점이죠. 경제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정치원리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공급을 촉진해서 가격을 안정시켜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래를 촉진한다는 것은 곧바로 공급이 촉진된다는 것이고 공급이 촉진되게 되면 결국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던 일은 모두 다 거꾸로 가겠다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승각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농객인 클로우드 프레드릭 바스티아. 그가 남긴 아주 짧은 책이 법입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를 구분하는 주장을 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이비 경제정책과 진정한 경제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스티아 이야기입니다. 하잘 것 없이 보이는 차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눈에 당장 보이는 효과가 좋아 보일 경우 그것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들은 십중팔구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당장 눈에 띄는 하차는 하잘 것 없는 이득에 집착하고 두고두고 사회 해악을 끼친다. 반면에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 너무나 간단 맹료한 것이죠. 문정부의 대부분 경제정책은 사이버 경제학자들의 시도한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하잘 것 없는 이득에 집착한 나머지 두고두고 사회 해악을 끼친다. 그것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효과들은 십중팔구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둔다. 눈에 보이는 당장 효과가 좋아 보일 경우 그것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들은 십중팔구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두기 십상이다. 문정부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과혹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 100년 전에 바스티아가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일을 범한 겁니다. 100년 전에 지혜나 지식도 스스로 채택해 가지고 응용하지 못한 거니까 그 벌을 앞으로 어떻게 갚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의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효과를 무시해서 결국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에 큰 피해를 끼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일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정되겠습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정되겠습니까? 이 무당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늘려야 그래야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정말 딱한 사람들에 대해서 딱하지만 그래도 100년 전에 바스티아의 조언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한번 판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